일요일날 특강 하잖아요. 지문전이 특강이거든요. 그걸 교재 갖고 오시고요. 그 다음에 뭘 갖고 오셔야 되냐면 책에도 말고 여러분 요약서 뒤쪽에 보면 핵심 40제라고 있어. 우리 메가 쪽에서 출간한 건 거기다 붙여서 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학원에서 나눠줬나? 이걸 갖고 와요. 이게 더 편해. 이거 펼쳐보는 거 있잖아요. 교재에다가 이걸 갖고 오시라고. 아시겠죠?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